네, 여러분들 민주당 분당서를 꺼낸 사람은 박영선 전 장관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 김종민 의원이 분당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예전부터 정치에 좀 관심이 있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이해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지키자 그러면서 민주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릴 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친문 조직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했던 친노친문이라는 민주당의 조직이 있어요. 그 친노친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바로 80년대 학번에, 60년대생들의 386 운동권을 핵심으로 조직된 게 친노친문의 정치 성향이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박영선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친노친문의 정체성을 알려드린 거예요. 친노친문은 386 운동권, 즉 60년대생, 80년대 학번들을 중심으로 한 이념 성향이 강한 민주 진영이에요. 그게 바로 친노친문의 어떤 핵심적인 이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노친문이라고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친노친문의 의원들은 개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생각해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람 친문 아니야? 반문이야 하면 그 사람은 수박이었어요. 진짜 보세요. 그 사람은 반문이야? 수박이야. 뭐 사꾸라야. 그랬어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반문의 선봉장이 누구냐면 정성호예요. 그렇죠? 반문의 선봉장, 정성호. 그럼 반문의 선봉장이었던 정성호는 지금 뭐예요? 친명의 핵심이에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뀌었죠. 과거 친노친문의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친노친문은 구세력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노친문은 정치적 구세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친노친문이 워낙 이념과 개파가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확실히 민주당이 아직도 주류 세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응원하고 끝까지 믿고 정권을 우리가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졌죠. 지고 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먼저 욕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낙연이었어요. 왜 이낙연을 욕했냐? 친노친문의 세력이 지난 대선에서 돕지 않았다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죠? 친노친문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돕지 않았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재명 현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좀 알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친문으로 대표되는 구주류가 돼버렸죠. 이제는 그리고 친명으로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력과 신정치 세력이 사실상 충돌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문하면 민주당의 핵심, 개혁파,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지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의 등장과 동시에 친노친문은 구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와 친노친문이 왜 화학적 결합이 어려운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의 새로운 신흥, 민주당의 세력과 왜 화학적 결합이 어렵냐. 여러분들 보시면요. 과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86운동권 이분들은 친문, 친노친문은 이념적 성향이 강해요. 이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사실 이념적 성향이 저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는 절대, 저들에게는 절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이런 이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계급적, 이념적 성향과는 다르게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탈이념이었어요. 탈이념적 실용주의자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분들 탈이념적 실용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여러 번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 모습이. 그러면 탈이념적 실용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론에 민감해요. 그래서 정치의 순발력이 되기 빨라요. 이념적 성향에 갇혀있으면 본인들이 옳다고 얘기하면 여론이고 나발이고 그냥 밀고 가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정치 집단도 있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죠? 여기저기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대선 과제에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제시했어요. 왜 그랬냐. 민주당이 어떤 규제 완화는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만의 색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로 실질적으로 왜 행정가로서 행정을 해봤더니 정말로 때로는 규제를 풀어줘야 될 때도 있고 또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은 동물적 감각으로 이런 정치 세력보다는 행정가였더니 이재명이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두 세력이 과연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사실 내심 걱정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당이라는 건 어때요? 그렇죠? 정당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사실상 결사체예요. 그런 결사체가 모여서 정당을 이뤄요. 민주당이 가장 제가 대선 과정이나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의 개혁은 이재명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재명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민주당은 개혁을 수행할 수 있고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이미 지지자들은요. 제가 왜 정치권이 지지자들보다 한 발 늦게 늘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지지자들은 친노 친문에서 이재명으로 이동했어요. 그렇죠? 이미 당원과 지지자들은 친노 친문에서 친명으로 이동을 다 했어요. 왜? 그들은 정치적인 이념이 중요하고 어떤 뭐가 중요하고 다 얘기하지만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게는 절대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더 강한 의지가 있는 어떤 시민의 결사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기기를 바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대동단결이 돼서 과거에 이재명을 싫어했었지만 친노 친문의 지지자여서 이재명이 2017년도의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함부로 하고 그럴 때 비판을 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이재명을 지지했어요. 제 말 틀려요? 모두가 이재명을 지지했어요. 이번에 왜 이재명 당대표가 1,600만 표가 넘는 긴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했냐? 과거에 이재명에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절실했거든요. 윤석열만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해한 게 많았구나. 오해한 게 되게 많았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을 다시 보게 되고 이재명이 이제는 민주당의 주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전폭적인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에게 이미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정치권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분당소리가 나오는 건 김종민 의원의 분당소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는데 재창당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수면으로는 여기저기서 툭툭 누가 재창당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현실성은 없다라고 봐요. 왜 없다라고 보냐면요. 재창당이나 분당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형편없을 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문재인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었던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 지지율 차이가 한 15% 났었어요. 새누리당이 15% 앞서 나갈 때 총선을 앞두고 이 당에 있다가는 나 뺏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안철수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서 허덕이고 있죠. 그러니까 분당이나 이런 요건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냐면요. 분당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당할 때 가장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몇몇 셀럽들 모여서 우리 쪼개지자, 나가자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돈이에요. 나가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놓고 나가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은 당사도 있는 부자 정당이에요.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는 부자 정당이고 엄청난 보조금이 나오는 정당이에요. 그런 걸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안철수가 분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철수가 자금력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물론 돈은 지도는 거의 안 썼지만 안철수는 자금력이라는 큰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지지율에서 거의 오차범위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다음 총선은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는 여기저기서 여론조사가 안 봐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의 어떤 지지율은 땅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용을 겪고 있고 아직도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부터 여태까지 쭉 비대위예요. 이준석 날아간 이후에 국민의힘은 항상 비상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지지율 이걸로는 분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정체성 문제예요. 정체성 문제 저는 지금의 친노, 친문 세력들은 구세력이에요. 이 구세력과 현재의 친명이라고 하는 신진 세력 이 세력들이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대동단결을 하고 모이는 액션을 취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쎄 보이지만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친노, 친문의 구세력들이 훨씬 숫자도 많고 힘이 세요. 저는 과연 이 구도를 어떻게 결국은 비명계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을 반드시 기소를 해서라도 민주당의 갈라치기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러면 민주당은 언제부터 이렇게 진보, 이념, 가치를 떠받쳤나 옛날에 여러분들 2010년도 혹시 기억나세요?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그렇게 노동, 그리고 무상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냥 민주당 하면 그냥 호남정당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민주당은 호남정당 저기 국민의힘은 그냥 TK정당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별로 두 당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 민주당이 전국정당이 된 것은 2016년 안철수가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면서 호남에서 자기네들이 싹쓸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호남을 빼고도 122석인가를 얻어요. 그렇죠? 122석인가를 민주당이 얻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정당이 되면서 호남을 탈피를 합니다. 호남정당이라는 늘 따라다니던 수식어를 벗어내고 전국정당으로 발더듬을 하게 돼요. 그때도 민주당이 123석인가 얻었죠. 그때 엄청난 승리였죠. 사실상 2016년부터 박근혜가 집권하고 나서 민주당 단독으로 호남을 빼고 123석을 얻은다고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호남의 38석을 더하면 그냥 160석이 넘는 대승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은 이미 2026년 총선에서 보듯이 민주당이 굉장히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그런 정치 지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민주당이 언제부터 가치투쟁에 몰두하기 시작했냐. 여러분 2010년도 혹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민주노동당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2010년도에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민주노동당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때 민주당이 비례를 민주노동당을 찍으면서 연대를 했죠.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유시민 천호선이 만들었다. 그때 사실상 민주노동계와 민주당이 손잡으면서 2010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 원내 교섭단체가 될 뻔하다가 사실상 좌절됐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래서 범야권 연대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늘 우리 진보 진영에서 진짜 진보 좀 왼쪽에 더 가까웠던 진보 진영에서 주장했던 게 무상 시리즈였어요. 민주당 그전까지 여러분들 무상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그전까지만 해도 무상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죠. 2010년도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연대 이후에 그때 이제 오세훈과 무상 급식 갖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무상 시리즈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소상공인부 그러니까 진보의 의제를 과거 양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진보의 커다란 어젠다를 민주당이 이어받으면서 확장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공공일자리, 비정규직, 소상공인 이런 것들을 전부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그 이후에 정의당이나 새로운 어떤 진보정당이 나와도 민주당이 그걸 다 소화해버린 거예요. 민주당이 그걸 다 소화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진보정당이 쇠퇴한 거예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정의당이나 과거 민주노동당 출신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노선투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때부터 노선투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니저님들 빨리빨리 차단 좀 해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노선투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 하면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하고 사실상 졌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와 거의 1대1 구도로 붙었어요. 박근혜와 거의 1대1 구도로 붙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범야권 후보 같은 모양으로 대선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12년에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대표이전 이정이었나요? 이정인이가 후보 사퇴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는 졌지만 범야권 연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통진당이었죠. 그 당시에 대선에 다시 제수를 해서 이기고 나서 대거 무상 그리고 공공 비정규직 이거를 대거 수용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보시면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386 운동권 그러니까 80년대의 학번에 60년대의 생들이 어느새 이제 60에 가까이 온 나이가 되면서 그게 여태까지 이제 친노 친문의 어떤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도 운동권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운동권도 이제 귀족이 됐다. 라고 하면서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투쟁했던 것들을 이제는 반대하냐 라고 하면서 386 운동권의 용태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86 운동권 용태 소리 나올 때 우리가 그 용태 물러나라고 하는 놈들을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때 386 운동권 물러나라고 했던 애들이 민주당의 비주류계였어요. 민주당의 비주류계. 저는 386 운동권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었어요. 386 운동권을. 그렇죠? 그때는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은 아예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징선은 뜨는 애는 이재명과 새로운 실용주의적 정치 세력이에요. 과거는 이념적인 정치 세력이죠. 그 이념적인 결사체 3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했던 친노 친문의 세력과 실용주의적 새로운 신흥 정치 세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현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당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아시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가 수박수박 거리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수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재명 당대표한테 전부 백기투항하게 만들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들을 품고 가야지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기네들만이 정의고 자기네들이 목숨을 바쳐서 민주주의를 사수했고 그런 맞아요. 386 운동권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예요. 386 운동권 엘리트 의식이 있다 보니까 변방의 장수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서 굴러먹던 네가 민주화 운동을 했냐 뭘 했냐 의원들 사이에서는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성남 지장 하다가 운 좋아 갖고 경기도 지사 하던 놈이 니네 네가 뭘 했냐 이게 바로 386 운동권 엘리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86 도 이제 꼰대 가 됐구나 그렇죠 386 도 이제 꼰대 가 됐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열렬히 응원을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지자들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가 오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는 이념적 성향이 강한 굉장한 민주 진보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친노 친문을 응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민주적 진보 성향이 강한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지지세력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민주당의 386 기득권 엘리트들은 대통령이라는 한마디로 정권을 뺏겨도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념적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은 절대 국민의힘의 대통령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다음 한마디로 차세대 미래의 지도자는 이재명이라고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념적 성향이 강하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국민의힘과는 절대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거나 국민통합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정치결사체이고 정치적 사상을 갖고 있지만 실용주의적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게 정치인들과 진정한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시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쟤네들은 자기네들의 권력싸움을 통해서 뺏지를 달아야 되고 자기네 정파들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자기네 개파가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걔네들은 이념에 몰두해서 새로운 신흥 어떤 정치세력인 이재명과 실용주의를 못 따라가는 것이고 그거에 반해서 이념적 성향은 386과 더 동일시대지만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현재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 386 정치인들이 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지자들의 성향 왜 지지자들이 이재명에게 열광하느냐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단순히 개딸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개딸해봐야 저는 일부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전통적인 민주진보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으로 다 이동했는데 그걸 과거의 꼰대 386 정치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만 없으면 그 지지세력이 자기네들에게 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본인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따라가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사법리스크 때문에 날아가면 다시 민주당의 지지세력들은 자기네들에게 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자기네들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정치인들이 따라와야죠. 정치인들이 따라와야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세력은 친노친문에 구세력들이 세니까 분당설이 자꾸 여론과 언론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주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구세력도 이런 건 알죠. 이재명 없이 총선 치를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없이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날아가면 대안이 있느냐. 그게 현실론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흔들고 싶은 구세력들이 세력이 더 세다니까 걔네들 한 90명 넘어요. 친노친문의 어떤 정치세력 과거 구세력들이 90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한 4, 50명 정도 되는 친명의 어떤 민주당 안에서 정치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게 바로 지지자들 때문인 거예요. 지지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지자들은 이미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오히려 원내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장 원탑으로 많은 정치결살체를 갖고 있지만 국회를 벗어나면 이재명을 건드렸다가는 자기네들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경선에서 날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서초동에서 이재명을 수호하자라는 말이 크게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외치기 시작하면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대세론이 앞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진영 대결이 한번 붙으려고. 그런데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미 이재명 당대표에게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했거든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어떤 당대표가 77.77%를 얻고 당대표가 돼요. 이해찬 대표도 40몇 퍼센트 얻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왜 이렇게 자꾸 분당설이 나오냐. 이재명과는 화학적 결합을 하기는 싫고 아직도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인정은 할 수 없고 이재명 저러다가 사법 리스크 터지고 검찰이 작업을 하면 또 이재명 때문에 또 민주당이 총선을 망할까 봐 개판은 있는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구 민주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재명을 외치고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저는 이재명 늘 얘기하지만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총선은 가위바위보도 국민의힘한테 지는 거는 자다가도 분노예요.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 가까이 민주당이 대승을 해야만 이재명 당대표도 그 다음에 대권 행보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퇴진도 그때 현실화가 되는 거고 윤석열 탄핵이 되거나 2024년 총선에 대승을 해야만 사실상 시작부터 끝까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윤석열은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이 거의 180석 이상의 막강한 의회 권력을 중심으로 대치 상황을 해왔고요. 2024년 해소 민주당이 대승을 겪을 경우에는 그냥 5년 동안 식물놀이 측근들 살피다가 나가는 정치세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왔다 갔다 장황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됐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해하시죠? 핵심은 구 전통적인 우리 민주세력 이라고 했던 친노친문은 이념적인 성향의 정치적인 결사체였다. 그 이념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386 운동권과 6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 60년대 생 80년대 학번의 운동권을 중심으로 이념적인 결사체였다. 결사체였고 이재명이라는 실용주의적 어떤 현실주의자가 민주당의 당권을 잡자마자 그런 이념적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전이 없냐 분명히 있죠. 국민의힘도 여러분들 거의 내전 상황이에요. 제가 보면 국민의힘도 분당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TK를 기반으로 TK를 기반으로 국민의힘은 보이지 않는 두 갈래의 양 진영이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구 민정당 계열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이후 김영삼을 따라서 93년 이었나요? 김영삼과 함께 신민당 출신으로서 3당 야압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화학적 결합을 했던 나름 국민의힘에서는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무성 계예요.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배후에는 가장 큰 힘을 쓰는 사람이 김무성 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을 보시면 김무성 이에 대해서 건설업자한테 포르쉐를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김우성 이에요. 들어갔죠. 그건 검찰이 가장 과거에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가장 조직력이 있고 가장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무대를 잠재워놓은 거예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김무성 이에게 재갈을 물려놓은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끝까지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친박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친위 세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사실상 친위가 정권을 잡았죠. 장재원이 권난동이 이런 애들 다 친위 세력들이잖아요. 거기에 신흥 세력들이 있죠. 누구죠? 김종필과 함께 정치를 했던 화학적 결합으로 화학적 결합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정당을 꾸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정진석이는 신윤이에요. 신윤 새로운 윤석열 세력이죠. 이런 신윤 세력들이 결국은 현재 집권 세력인 윤석열 과 신윤 의 핵심 윤핵관들 과 함께 새로운 핵관 으로 자리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3월로 앞당겨서 3월로 앞당기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비상상황 이잖아요. 비대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권력은 쟁취했지만 당은 사실상 품지박산이 나서 대선 이후에 당은 여태까지 비상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대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3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검찰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역할 정당의 역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의 특수팀이 지금 사실상 정당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 기억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 왜 여당이 보이지 않냐. 대선 이후의 권력투쟁을 한 거예요. 대선 이후의 권력투쟁으로 친륜 새로운 과거의 친박이었던 세력 친이이었던 세력들이 모두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친륜 그룹을 만들면서 신흥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이 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호영이나 김기현이나 얘네들은 누가 말해도 친박 세력들이었어요. 김기현 주호영 얘네들은 누가 봐도 TK의 친박 세력들이었어요. 장재원 건난동 누가 봐도 친이 세력들이었죠. 친이와 친박이 윤석열이라는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화학적 결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얼마나 여태까지 친박 친이 죽일도록 싸우고 그랬어요. 이명박이가 정권 잡으면 친박 공천 학살 당하고 박근혜가 권력 잡았더니 친이 공천 학살 당하고 걔네들은 그런 정치적인 역사를 겪어오면서 여태까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탄생시킨 거예요. 탄생시켰더니 어때요? 검찰을 중심으로 친박과 친이에 통합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친박과 친이에 윤석열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이명박도 구속시키고 박근혜도 구속시켰던 사람이야. 이해가요? 저는 다 보이죠. 윤석열이 왜 윤해권이라는 이름으로 핵심 세력들을 왜 만들었냐. 자기는 박근혜도 구속시켰고 이명박도 구속시켰어. 그러면 양쪽에서 잘못하면 칼날을 맞아. 그렇죠? 잘못하면 양쪽에서 칼날을 맞아요. 저 새끼 저거 이명박도 구속시키고 박근혜도 구속시켰는데 쟤 진짜 우리 편 맞아? 잘못 권력 준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윤해권이라는 윤해권이라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사실상 새로운 정치세력 윤해권에서 앞장을 섰던 장재원이가 그래서 김기현이랑 손을 잡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김기현이는 대표적인 친박의 핵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장재원이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당대표를 앞두고 김장연대라고 하면서 장재원이가 윤해권의 핵심인데 친박의 손을 잡고 저쪽은 또 지금 왜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이렇게 혼란을 겪고 비대위 상황이 왔냐 친박과 친이 세력이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사이였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나는 이명박도 구석했고 박근혜도 구석했던 사람으로서 니들 싸우지 마. 그래서 윤해권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화학적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화학적 결합. 그 화학적 결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탈자가 생기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닌 인간들. 그게 누구예요? 유승민과 안철수인 거예요. 유승민과 안철수인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과 안철수는 이제는 친박과 친이가 손을 잡은 거예요. 윤해권이라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과거에 1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으르렁거리면서 싸웠던 원수지간을 풀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윤해권으로 뭉치면서 친박과 친이가 손을 잡으면서 이제는 친박도 아니고 친지도 아닌 애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이번에 3월에 열리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료를 기존에 있던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90%, 여론조사 10%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승민 안철수는 날라가는 거죠. 저도 친박입니다. 이러다가 그럴 수도 없잖아. 저도 친입니다. 이제는 저는 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저쪽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친박과 친이가 손을 잡고 친박과 친이가 손을 잡고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 김기현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자기 윤핵관이 당권을 잠들 거는 100%죠. 왜 전당대회 룰을 바꾼다니까. 한마디로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의 게임 룰을 바꾸는 거예요. 지네들이 유리하게. 우리는 체력이 약해 전반만 하자. 그러면 월드컵에서 전반 45분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반밖에 못 뛰어. 그래서 룰을 전반 45분으로 끝내자. 전후반 통합 45분으로 끝내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야 왜 대회를 앞두고 네가 뭔데 룰을 바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과 안철수가 만약에 전당대회 룰이 바뀐다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것인가도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뻔히 전당대회에서 윤핵관이 당권을 잡으면 유승민 안철수는 날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천 공천 주겠냐고 허구헌 날 유승민 윤석열 까고 있는데 공천 주겠냐고요. 안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만약에 창당이 된다 그러면 저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유승민 안철수 또 그러고 민주세력 중에서는 과거 안철수와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학을 띄었지만 이탈자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는 신흥세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 여당 분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해 봐요. 지금이야 조용하지만 자기네 지역구를 검사들이 20명 윤석열의 야망이 저희가 취재해보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검사 출신들 20명은 다음 총선에 국회에 입성시킨다가 윤석열의 목표라고 저는 여기저기서 여의도 전가에서 들었어요. 20명은 국회에 입성시킨다가 윤석열의 목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순순히 검사들이니까 내 지옥구 가져가십시오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검사님들이시니까 내 지옥구 가져가십시오라고 할 사람들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은 국민의힘은 분당 사태가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분당 사태가 훨씬 높다. 전당들 룰까지 바꿔가면서 대놓고 유승민 안철수 사실상 주기극이거든요. 저는 분당 사태는 국민의힘이 더 높고 민주당은 분당 사태보다는 새로운 밖에서 창당 세력들을 조심해야 된다. 창당 세력들을 조심해야 된다. 밖에서 이재명 리스크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버티고 있는 이상 이재명이 당대표로 버티고 있으면 창당에 명분이 없으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날아가는 순간 창당 하려고 하는 구 통진당 세력들 통진당 세력들과 열민충들 극좌들 이 뭉칠 것이다. 극좌 열민당 노동 노동 여름 쪽에서 뭉쳐서 제2의 진보정당을 꿈꾸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그걸 가장 조심 해야 되겠다. 아마 제 말이 오늘의 제 정치 분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봐도 아마 언젠가는 찾아볼 방송일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민주당 사장을 오늘 대부분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현재 친노친문의 구세력이 되어버린 친노친문 그리고 신흥정치세력이 되어버린 친명세력들 그런데 우리는 지지자들이 아이러니하게 더 이념적이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